일상적이란 날마다 볼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흔한 것들이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 밀려 더 이상 흔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여기 우리의 일상이었던 그러나 이젠 일상이지 않은 삶의 모습을 한 권에 담아낸 책이 있습니다 일상 아카이브가 되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 책은 사진가 이창호가 기증한 24,501점의 아카이브 자료 가운데 155점을 수록해 만든 아카이브 자료집입니다 사진가 이창호는 우리 주변의 일상적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이 자료집은 이창호가 사진으로 담은 일상적 풍경을 소개하는 한편 이러한 일상적 풍경들이 아카이브 자료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시대와 기억의 뒤편으로 사라진 우리의 일상은 간혹 라떼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잔소리의 소재쯤으로 치부되지만 엄연한 우리 삶의 흔적입니다 사진가 이창호의 사진은 일상이었던 그러나 이젠 일상이지 않은 그 모습을 멈추어 담아 오늘날 우리에게 꺼내어줍니다 일상 아카이브가 되다는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에서 다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상 아카이브